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최근 공공의료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지역 친화적인 공공의료체계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는 전남 지역에 의대가 신설될 경우 정원은 50에서 100명 내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느 곳에 의대가 생기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면서 학벌주의와 지역개발 시각을 버리고 공공의료 중심의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